으어 representative 풀맨 혼자 뱉어지게 먹기여? 응 아깝게 그걸 왜 버려 라이스페이퍼 팩이라고 못 들어봤나 불맨이 한번 도전해보게나 오늘의 실험 월남쌈의 라이스페이퍼로 팩에 도전하다 오늘의 실험 도우미 라이스페이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일단 라이스페이퍼를 얼굴에 붙이기 좋게 잘라봐 잘했네 이제 라이스페이퍼를 피부에 좋은 재료에 적시면 돼 근데 불맨 요즘 피부에 고민이나 알겠네 그런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우유팩에 도전해보자고 라이스페이퍼가 말랑말랑해지면 꺼내서 피부에 붙이면 된다네 정말인가? 어디어디 와 밀착력 진짜 좋은데 야야야 불맨 빨리 일어나게 이제 팩을 떼어내봐 효과는 어떤가? 오 라이스페이퍼 팩은 효과가 좋은걸로 검증됐군 수고 많았어 뿔맨 아니 뿔맨 지금 뭐하는겐가? 에휴 라이스페이퍼 팩에 푹 빠졌구만 적당히 좀 하라고 뿔맨 그럼 다음달에 또 봐 안녕 오늘의 결론 라이스페이퍼 팩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되며 피부에 영향을 집중 공급한다 에디터 박정인 모델 김현준 페어메이크업 asion Não 쵸렴 편집 스튜디오 모모 슈퍼팩 혹 그러나 уки 이빼 수 윤 real 이빼 와 해왜 섭